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5일 아침 7시를 좀 지난 시간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해맞이 공원이네요 요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러저러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명덕에 있지만 명덕에 가보지 못한 이런 것도 아부하네요 지금까지 저 강성주를 믿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까지 해주시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에 대한 은혜는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AI, 디지털, 과학기술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하고 개개인의 삶을 챙기는 활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저 강성주 앞으로 뭘 할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바다를 보면서 무엇을 봐라 무엇을 했던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다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봄입니다 봄이 부합해 왔습니다 모두 올 한해 바라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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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